지금 완도존벅이 최저가인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산 바지락살입니다. 생물 상태로 보내면 부착하자마자 소분해서 급냉시켜야 됩니다. 정말 맛있고요.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지락살입니다. 보이시죠? 살 포동포동합니다. 정말 맛있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무한뽈락지가 최저가입니다. 중순되면 금어기인데요. 금어기 때는 금액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저장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할노랑가올입니다. 오랜만에 할노랑가올이 나왔잖아요. 큼직큼직합니다. 6.1kg짜리 한 마리 남았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국내산 육젓입니다. 보이시나요? 뽀얗죠? 육젓 진짜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진짜 그만큼 맛있고요. 국내산이고요. 보시다시피 육젓은 추적과 다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. 정말 맛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신 거 추천드리고요. 당연히 육젓하고 추적하고 사이즈 자체가 틀리죠. 보이시면 사이즈 자체가 너무 틀리잖아요. 지금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작은 게 추적이에요. 추적은 3kg, 2kg, 4통 이렇게 팔고 있고요. 육젓은 1kg, 2kg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사이즈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겨울 동안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죠. 까나리아코 액젓, 멸치 액젓 다 국내산입니다. 금액은 동일하고 기존하고 동일하고요. 5kg는 18,000원, 10kg는 3만원입니다. 저희 정말 많이 나가고 다 국내산이니까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걸 예상이 됩니다. 멸치젓이고요. 멸치젓은 건더기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. 국내산이고요. 5kg하고 10kg짜리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마 받아보신 분들 더 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심미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는 이심미병어는 핵감도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합니다. 3마리, 7만원, 5마리,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 큼직큼직하고요. 당연히 사이즈는 가운데하고 가위하고 좀 더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